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 실행이.. 어 오토 세이브를 지원해요 일단은.. 랭기쉬.. 어 킹국어가 있네 킹국어 퐁 킹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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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드라고 음악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건요 잔잔하니 셀레스테 이 게임 뭔지 나도 몰라 등산하는 게임이라는데 커피를 하나 가져오고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커피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제로컬러와 아이스피가 흐르지 아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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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아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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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들린씨가 등산해야 되는건가? 이름 바꾸기가 있네 아이스피 아이스피 어? 아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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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 길게 누르기 아름다운 아름다운 차도 헛것에 볼지도 몰라 볼줄비가 안된것들 말이야 병원에 가보세요 할머니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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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버림받은 도시 진행상황은 잃지 않습니다 잠깐만 저 아래에 뭐가 있지 않을까? 롱메이네? 뭐야 저거 딸기다! 이게 딸기구나 맛있다! 아 이게 메신저에 익숙하다 보니까 Z를 누르고 있는게 익숙하지가 않네 아 이게 머리색이 바뀌면은 한 번 더 못쓰는구나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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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딸기 없어요? 어우! 딸기!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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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미래 저거 이미 먹은건가? 아야 이미 먹은거는 다시 먹을 필요가 없구나 호! 이 형이랑 짬프로 먹어야 된다고? 호 호 호 호 호 얌 신선한 딸기 이거 뭐야 올라가야되나? 퐁 호! 호 호 먹었다 호 호 호 호 아니 저는 딸기 넣는 데가 없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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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저거 뭐야 보석이다 아니 무슨일이지 무슨일이로 한거지? 안녕하십니까 동료여행자 아 안녕 하이킹하게 끝내주는 밤이지 그럴지도 그럴지도 등반하기 쉽지 않지? 변태 등반기구만 등반기구만 난 말이 별로 없구나 어두운 백스토리를 마음껏 상상해줬네 오우 뭐야 이거 음? 저거 못올라가 놓는가? 어? 어이씨 딸기 으앗 어? 아 아 제가 꼭 굳이 쓰고 싶은 욕망은 뭘까 인간이란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고급기술!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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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잠깐만 저기 뭔가 있다 앗 귀여워 어 뭐야 뭐야 그래서 여기는 딸기가 있다는 거니? 뭐가 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꼬맨 정료님 19개여서 감사합니다 어 호 호 여기 분명히 딸기가 있을거야 어 아 아 찾았다 하 질길은 마술 마술 스파 점프하는 게임같은데 이게 그 점프킹인가 하는 게임 맞지 아이씨 도움 도움 오 US 아 뭐야 저 까지였어? 잠깐만 왜 흠 아 아 딸기의 비밀 어 아 이거 2단 점프가 왜 단축키가 따로 X로 있는 걸까? 굉장히 헷갈리네 보통은 점프 두번 누르면은 아 워 쎈 펀더스틱 이 게임에 스토리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난 산이 있기에 모르는 것 같애 으아아아 어떻게 하지? 저걸 먹는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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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아! 허! 허! 아... 요시! 으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신 냄새가 어후우우우..... 얘기십시라 으아 으ㅏㅏㅏㅏㅏㅏ took me before 퐁! 아니!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it's already done It's already done it's already done it's already done . 오 맨, 오 맨. 되~~ 우오오~~ 존재다아 포기하지마!!! 등반하다가 쓰러진 자들을 위한 기념비 꺼져 이건 실수였을까? 드르롱 챕터 완료 아니 스무개가 있었다고? 아니 어디 짱밖에 있었길래 스무개가 있었어? 일단은 계속 진행해본다 딸기는 친구들을 감탄시키지만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정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구로만 넓고 정말로만 땅 인간 각각 빛이 보인다 뭐야 이거 이거 사우색이야? 세상이 반짝거려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첫 번째 친구 발견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어 깰 수가 있네 아니 이런 거를 튜토리얼에서 안 알려줘 아이씨 아이씨 오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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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컷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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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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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도 통과되네 점프도 충전해 아, 발, 발이 안 닦고 이거 다 먹어야 된다고? 아, 이 씨를... 아, 이 씨를... 아, 이 씨를... 아, 이 씨를... 아, 매달 했으면 괜찮나? 아, 다 한 거야? 벽에? 빡빡하구만 아주... 흐흑... 아... 어떻게 해요? 응? 오오옿 아핳 오 냅다 앗 다른 방법으로 찾아 보자 여기서 호옿 호옿 아 다시 다시 조졌다 하아 이게 아직 C랑 X랑 구분하는 파트일 줄 어렵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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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우승! 잠깐만 우승! 아니야 이거는 허니아악! 아! 후야! 메달이면 안되네 우어어어어어 난 강하다 어? 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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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오 랩이오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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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어? 랩이 넌 지금 관찰자일 뿐이야 넌 나야? 난 너의 일부야 내 일부야 기분 나빠게 생겼지? 어 삐졌다 운다 얘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쩌래 그냥 받아들여 미안 그런 일도가 아니야 됐어 니 머릿속에서 드디어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우리의 상황은 걱정스러워 취미는 필요한게 맞지만 이것은 미친 짓 같지만 나는 이 상황을 올라야해 넌 뭐든 하고 싶겠지만 등산가는 분명히 아니야 누가 안된다고 그랬어? 너가 답답한거 알지만 분밀있게 판단해봐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넌 전혀 몰라 전혀 감당할 수 없을거야 그러니까 하는건데 넌 약한 나의 일부인이야 넌 약한 나의 일부인이야 아니면 게으른 일부인이야 난 실용적인 일부야 난 외교적으로 상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 함께 가자 넌 뭐야 뭐야 따라다 따라와 갑자기 공포 게임 Annette 딸기다 에이 여기 따위가 있다고 듣고있어 뭐지? 오예 이건 뭐야 딩동 아 다 눌러야되나? 엄마 으악 저 시부랄까시 야야야야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진짜 너무 곱창스럽게 움직였어 나도 타도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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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잠깐만 너 많아 아이씨 저건 아닌가? 왜 이렇게 수상하겠어 아이씨 잠깐만 딸기 딸기가 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딸기를 모으는 이유는 목숨 보다 귀하기때문이지 안돼 안돼 여기다 아이씨 아이씨 조졌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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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딱 먹고 아이씨 아이씨 왼쪽으로 하면서 먹고 헐 어떻게하지 이거 먹긴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반가오지 어떻게 반가오지 아이씨 띠아이씨 으아앗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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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으하 아 아 VANGUA! 핫! 흐어억! 핫! 어? 뭐옹? 호! 호소 호! 호! 빽길 어떻게 봤지? 아 아이 아 왜 이렇게 많이 쫓아와 팬클럽 존나 많네 조졌다 졸라 길다 맵비 딸기 먹은거로 치는거지 이거 오케이 딸기 없어 없어 됐어 됐어 호 딸기야 먹었으면은 아무 문제 없지 호 호 호 호 호 아 호 호 호 호 호 난이도 없다보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아악 씁뿌랄깟 그만 쫓아와 으아악 이렇게 하는게 빠르게 돌 오세요 오케이 아 다에든 다해든데 오오 여기서는 컨트롤을 집중해서 하면은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기다려주고 먹어주고 아래로가서 이 씨뿌럴놈은 언제 끝나냐 갔다 새끼 어디서 지금 위로 뭐지? 어딘가에서 냄새가 난다 딸기의 냄새가 아이씨 이상하다 딸기의 냄새가 나는데 죽이고 있다 아이씨 요시 오미 오미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여기서 올라가서 아 아 아 요시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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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여도 내 딸겐 남아있지 딸겐도 꿈이었어? 딸겐 남아있지 딸겐 남아있지 난 메루리야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그래 여기라면 적 다 알고있지 이 폐허는 성찰하기에 좋은 느낌이 있어 말하자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게 와주지 알고있어 너는 먼 땅에서 온거야? 수임비롭고 수두께끼 같은 왕국인 시애틀에서 왔어 특별한 것처럼 들리네 시애틀서 정말 특별한 것처럼 들려요 뭐야 이잉 내 딸겐 어디갔어 띠용 딸기 어디갔냐고 띠용 띠용 딸기! 냄새가 난다 딸기의 냄새가 딸기 하하하하하 딸기는 어딨나 어? 화가가 전화기다 여보세요 넌 전화도 안해 흠 여행을 이런 상으로 놨다고? 또 공항 발착이니? 무슨일이니? 챕터 완료 여기 메르르가 공항 발작이 있나 봅니다 아! 7개나 딸 손실 다시 눌러보라고? 아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딸기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비었단 말인가 하 사망의 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죽을수록 더 배우는 것인가요? 계속하세요 어? 위심병 환자가 되게 되는데 어? 반만에 쉬운 위치에 딸기 했군요 어? 한 개 더! 스읍... 어... 어떻게 하지? 하오.. lorsque 어... 오우 열세다 일어나네 허어어어어어...는 안되네 딸기! 난 문을 열어둘까? 이영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데 허어어 야 이거는 너무 높은데 각이 안 나오는데 플리즈 링 폴서비스 플리즈 링 폴서비스 뭐야 이거 유령이세요? 호텔? 호텔의 관리님 셀레스티얼 리조트 호텔 하루에 손님 2명? 뒷쪽 출구 그냥 지나가는 길 그 말을 들리는 거 알아요? 뒷쪽 서비스도 호텔 직원 전용이에요 최상층 프레디덴셜 스위트 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상의 풍절을 찾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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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메르도에요 코멘트는 빛난다 여기에서의 우리 시간을 절코 잊지 못할 것이다 궁극의 평안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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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바로 비라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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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다! 열쇠다! 여기서 뭐까지 어? 흐흐흐흐흐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왜 뭐야? 이런 거구만 흐르들 그럼 살짝 흐흐흐흐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아하 아이씨 깜짝버서워 아 이거 어떻게하지? 아! 알겠다 아 이거 겁나 까다로워 이거 오오 하 하 하아아아 아아 아아 어허 아 누구든 10년뒤에 피지컬이 궁금하다면 월러킹의 방송을 봐라 너가 10년뒤에 이만큼 할 수 있을짜라? 당연히 열었죠 성수기에 절대로 닫지 않아요 내 가방이영 내 가주실게용 니가 더이상해 어우씨 판정... 판정이... 아직 까닭스러운 게임이야 자아 으악 으악 너무 쉽고 아 아 너무 쉽고 으 으 으 딸기 으 으 으 으 날개 딸기는 내가 대시를 쓰면은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이거를 대시를 안쓰고 먹어야 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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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우우우우우우 lava 뭐야이거 딸기 딸 whehhh ㅡㅡㅡㅡㅡㅅㅡ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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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띄어서 못먹은 딸기는 없다 못찾은 딸기는 있어도 아멘을 대다가 지금이다! 나에게서 숨을 수 없다 딸기 뭐야 숨을 수 없다 딸기 뭐야 안 먹어줘 으 어엤씨 개 같은거야 아주 어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우! 호오오오오오 호호호호 아 흐읍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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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호우! 으아아아아아! 던진 탔다! 이번 생에 여하는 갑니다 어 모임. 아 뭐 다행해. 흠. 호우. 호오오오 어허 호 후아아앗 하아 먹었다 이 빌어먹으려면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딸기 왜 뒤졌어 아 아 좀 더 빨리 오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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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둘러보세요 개빡치기하네 날아다니는 새끼가 어 아니 호텔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놨길래 뭐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오만가지가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겉잡을 수 없는 난잡함이라니 아이 청소좀 하고 살아요 혼자 다 운영하세요? 절대로 이거 혼자 치울 수 없을거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어 파세요 오셔오셔 숨 쉬어요 약간의 봄청소라 생각하면 돼요 약간보다 많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 손님이 문 청소를 도와줘 어떤 호텔이 희망이 없어요 청소기 1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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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타이밍!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억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어! 타이밍이 타이밍이 중연 아우 타이밍이 아앗 알았으 가로씨 잡고 쫄깅 아, 괜찮았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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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할 사이즈. 귀찮은. 이런 척자지 nya. 일어날 당시innen 다 cruz형한 prospective ressentages 등장의 유니 grin 승용하고 베이직 효과 성사에서 뿐이 음식 rival 것 같은 것을 언적으로 생각 Marcin closing and breaking strength. 아래로 가서 쪼르륵 한 다음에 먹고 점프 뛰고 자기 매달해서 딱딱 한 다음에 딱딱 여기서 점프 뛰는 다음에 아이 쟤 담아면 안되는데 아 저거 저기 닿네 아 아 아 으 하하하 시...뿔랄러미 게임 저 놈의 딸기가 뭔데 우리 아키 잘랐어? 멈출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소가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뭐 누르면은 알아서 떼잉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래된 종이가 튀어나와있다 방사의 통제를 저사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시즌에 군대가 무게하나 폐장에 대파사 오시로씨? 설마 이건 물을 타고 딸기가 아니군요 긍정적 사고의 힘 긍정적 사고의 힘 이 호텔은 문제가 많은 것이군요 추가 청소 이 호텔은 문제가 많은 것이군요 이 호텔은 아하 이 호텔은 이 호텔은 이 호텔은 hower 나가서 기어올라고 난리야 딸기 딸 딸 참 딸 딸 딸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야되네 ranch 물렛게 몸 모든 첨수 이것은 나의 몸에 근데 missile 요거 그래서 잡다보게 막 하하하하하하 조졌..조졌.. 다이저 불 다이저 불 다이저 불 다이저 불 흠 아아.. 헉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헣 어허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어어어어우 짠 거의 즐기지 못했다고? 이런 아 그래요 뭐 이런 지금 너무 아픈 와랄 와랄 아ini 비밀베 기분 나쁜 이상하다 아저씨 헐 으흠 기분 나쁜 아저씨는 처리할 전문가 뭐지 고스트 버스터라도 부르나? 나도! 허 허허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휴! 아니 저거 개빡치네? 어어! 타이밍 아주 앗! 더워 칩니다! 딸기 저거 근데 어떻게 가? 막혀있는데? 아 날아올때 정말 멋진 맵이군요 가는건 로데시로 가는건 어렵지 않아 아! 아니! 너란 놈이 쉬워 너란 놈은 너무 쉬워 거기 피지컬이 늙은이보다 못한대 이런 슈퍼 피지컬되면 대체 누가 한거냐 늙은이보다 못하다니 늙은이보다 못하다니 길을 봐버렸어 그런 이상 시도할수록 깜짝 시도할수록 깜짝 시도할수록 깜짝 시도할수 시도할수록 깜짝 시도할수록 깜짝 시도할수 밖에 없다 지금이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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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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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하아... 아 저도 리프컷 개짜네 아하 C 아е... 전공할 뻔했... 지만 날 죽이기엔 너무 느렸다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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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끝 아까 봤던거죠 와 깨끗해진거봐 턱이 있었군요 잘도 돌아다니네 이제 모든것을 정지했어요 공답하면 전부 진무원들의 통장에 있었습니다 객실을 보시고 싶으시겠네요 이즈음 지금켜서ania 나 저다 여유를 아 아 아우 퐴 요시 느려 호오오오 호오오오오오오오. 야망 got2올ности 아 뭐 딸기가GAN 아이씨 없어 아이씨 아이씨 쫓았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이씨 그럴거시 아 이거다 하이엇 아이씨락판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헉 눈에 보이는 딸기를 안 먹으면은 패배하는 느낌이라고 패배하는 느낌이야 아 아 생각보다 동선이 엄청 파세네 저기도 생겼어야 되는데 아탈스럽네 이게 생각보다 저게 점막이 사망판정이 좀 넓어 아우씨 저기가 문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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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 난 포기하자 알겠다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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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앉아있을 줄만 알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곤 저것 속수발떼야 검쟁이 생기는 거라서 오래 맘는건 좋지나 죽었다 도대히 도대히 못지나가게 만들어놨죠?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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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딸기 먹고 꾹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함 바로 왼쪽으로 못 꺾고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앉아있을 줄만 알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곤 하아 해냈다 잃어먹은 딸기를 물리치고 오 만거시다 아아 손님은 여기가 멈추지 않을꺼야 아니야 손님 아직 되겠어 아직 기회있다 손님은 여기가 멈추지 않을꺼야 프레이드댄셜 스위트맨 했습니다 분명히 맘에 들어갈꺼야 딸기가 아주 개같은 곳에 있거든 오!